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의 짐이 죽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의 짐이 죽나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든 길을 멈추지 말아라 길을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말아라 의심을 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뿐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뿐일세 예수의 이름은 이동을 쉬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